렉시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빌붓기를 하러 왔군요. 뭔가 기름기가 확실하게 필요한 옷들입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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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렸어 이거 이거. 렉시의 빌붓기 상대는 바로 송백형과 프라임. 뭐하라고? 잘하고 있어? 아 맑다. 가까이 오지 마. 가까이 오지 말라고. 잠깐! 빌붓기 하니까 또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. 그 유명한 쌍꽝이. 내가 작년에 나오기도 힘들잖아 쌍꽝. 쌍꽝. 저의 전개를 받아 두 개 다 쌍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프라임 씨. 아니 이거 제가 머니 후면 안 돼요? 하나 둘! 렉시의 첫 번째 두루마리는? 알았어 렉시야 너밖에 없어. 나 진짜 먹고 싶은데. 하나 둘 셋! 과연 두 번째 두루마리는? 이리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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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꽝의 충격이 컸나 봐요. 쨍, 짜라잔. 많은 행복, 행복많이. 이렇게 참자레스요를 세 개를 받으면 70% 할인이 되는 거야. 꼼꼼히 옥상 청소를 하고. 세 번째 두 장 받기 성공! 그냥은 안 돼요. 이 피자를 제가 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만원행복 때 우덕쇼에 가서 마구마구 폭식했던 구멍을 내셔야 돼요. 피자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진 백경. 백경 씨 안 뺏어먹을 틈이 혼자 많이 드세요. 오메가 이거 먹고. 하나, 둘, 셋. 조사하세요, 조사하세요. 맛있게, 맛있게.